시계가 오른쪽에 있어서 다시 돌아보드릴게요 걸렸네요 마지막 한 번 더 내쉬면서 올라갈게요 가이지만 받아주시고 다 벌어졌어요 여기 주먹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쭉 붙이시고 주먹 들어가도 되고 여기 힘 주시고 3초 다리 대응 붙이는 힘이에요 2 조금 더 하나 천천히 돌아올게요 컨트롤 하시면서 끝까지 천천히 돌아와주시면 되세요 되세요 고관절을 좀 많이 붙어 계셔서 고관절을 조금 풀어볼건데요 네 다리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하나 먼저는 뇌 회정한다고 하고요 네 바깥쪽으로 발끝을 열고요 네 무릎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네 네 똑같이 열어서요 네 약간 느낌은 헬스 아예 안 해보셨나요? 네 아 그렇구나 와이드 스쿼트 하세요? 스쿼트는 아는데 와이드 면 바깥으로 앉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요자대가 이제 와이드 스쿼트 굉장히 부끄러운줄 하네요 아 이대로 열 번 다시 가볼게요 아 열 번이요? 네 네 발 끝으로 밀면 돼요? 뒷꿈치로 뒷꿈치로 밀어주시면서 후 여기 다섯 번 덫었습니다 덫었습니다 여기에서 긴장 나오시면 안 돼요 힘 빼시고 마시면서 다시 무릎을 열면서 들어오세요 정기 둘 후 올라가세요 누구는 누에 대전한 상태입니다 엉덩이 귀에서 살짝 잡아주시는 느낌이 필요하세요 네 엉덩이를 뚫이는 느낌? 오 맞아요 다시 마시면서 무릎 열면서 들어오시고 다섯 번씩 내쉬는 노베색 후 올라가세요 충격수축 더 움직여야 해요 아우 안 움직여요 다시 마시면서 무릎 오픈하시고 아 잘못했나 봐요 네 후 다섯 번깔 더 그렇죠 다시 마시면서 무릎 오픈 다섯 후 내쉬는 노베축 올라가세요 그렇죠 골반이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서 왼쪽 엉덩이 다시 돌아올게요. 이쪽으로 조금 더 여실 거예요. 업, 후, 올라갑니다. 엉덩이를 줄이고, 휴가푸 줄이고 다시 마시면서 무릎을 내주시고 일곱, 후, 세 번 더 마시고 무릎을 풀. 여덟, 후, 내쉬고 두 번 더 가요. 내쉬며 안고, 업, 후 뒷꿈치에서부터 뻗어나가시고 마지막 한 번 더, 그리고 오픈해서 들어오세요. 내쉬면서 열. 쭉 올라갈게요. 쭉 가세요. 정지. 왼쪽 공덕이 밑에 마흔짜리 있다. 꼭 누를 거에요. 그렇죠. 유지, 둘, 하나. 천천히 돌아올게요. 요거는 외회전같은 상태에서 힘을 쓴 거고요. 이번에는 내회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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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편할거에요. 안쓰던 자세여서 요렇게. 한 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호흡이 바뀌어요. 밀고 나가실 때 마실 거고요. 가볼게요. 마시면서. 서로 마시면서 쭉 올라가요. 이때도 얘는 요렇게 해서 쭉 일어낼거에요. 왼쪽 엉덩이 밑에 동전. 그렇죠. 눌러요. 그렇죠. 내쉬면서 돌아올게요. 후. 이때 안쪽으로 해당되는 느낌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요렇게 되어야 할거에요. 다시 가볼게요. 맛있는 호흡을 내어주시고. 호흡을 마셨어요. 내쉬는 호흡을 들을게. 둘. 후. 안쪽으로 내내다. 다시. 코로 가시고. 올라가서. 셋. 들어오실 때 내 힘으로 방수를 해보시는거에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서. 안쪽으로 넷. 내쉬고요. 다시요. 다섯. 셋. 흉발은 다 될거에요. 올라가실게요. 마시고. 여섯. 여기 다 될거에요. 다 될거에요. 그렇죠. 다시 마시고. 제가 손에 대면 다치네요. 아이고. 후. 더 달아주세요. 오케이. 세 번 더. 아아. 네. 여덟. 후. 다시 돌아다 드릴게요. 두 번 더. 아아. 네. 돌아오실 때. 후. 다시 또 달아주세요.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쭉 올라가셨다가. 무릎도 안으로 안으로. 내쉬면서. 후. 셋. 끝까지 안으로 한 번 더. 들어왔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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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정말 완전히. 여기에서 오을게요. 자 이제 다리 안 떨어지실 수 있겠죠. 딱 붙여서 가볼게요. 네. 자 내쉬면서 하나 다시 쭉. 후. 올라갑니다. 내쉽니다. 우와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내쉽니다. 다시 둘. 후. 올라갑니다. 어. 무릎으로 펴는 느낌이 없으시죠? 아 네.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무릎을 탁 걸지 마시고. 네. 셋. 후. 무릎 관전은 부드럽게 허벅지 근육 쓰셔야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세요. 다섯. 후. 하체 힘으로. 안쪽 허벅지도 근육 쓰시고. 그렇죠. 돌아오시고. 여섯. 후. 올라갈게요. 마시고 돌아오세요. 일곱. 후. 마시고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여덟. 마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두 번 더. 아홉. 내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갈게요. 열 번째로. 올라갈게요. 무릎 관전. 허벅지 근육들로 잡아내세요. 허벅지 안쪽 조금만 더 쓰실게요. 발. 여기도 붙여보세요. 이렇게. 셋. 천천히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릎이 잘 굴러서 펴지는 거에요. 파진 거에요. 무릎을 떠나가고 탁 탁 펴내시면은. 뭘 모르고 있어요. 응. 연구를 다담아요. 그래서 최근에 허벅지 근육. 허벅지 안쪽 근육. 얘네들을 잘 활용을 해서. 무릎을 폈다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욕을 이제 활용하실건데요. 그럼 조심히 내려오세요. 하는 건 힘들죠? 무릎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제가 원래 대단한 꼬박꼬박. 죽어가는 제 모습으로. 이제 좀 힘들거에요. 지금까지 좀 쉬었구요. 아니요. 쭉 힘들었어요. 아직 힘들었어요. 서운하네요. 대답으로 하는게 아니라 산거에요. 그런거에요. 서운하네요. 그러면 여기 손 한번 좋아보실까요? 양손을 이렇게 잡을거에요. 끝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왼발을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실거에요. 왼발. 네. 올리실 때 뒤꿈치까지 갈게요. 여기 발가락 끝을 바닥에 내리시고. 뒷꿈치를 이렇게 붙이는거에요. 네. 그리고 오른발은 이렇게 재선이는데까지. 발끝을 맞춰주세요. 자. 이제 그걸 보실거고. 발은요. 두번째 발가락이 기준이 돼서. 정면에 맞춰져 있는게. 조금 안으로. 네. 이렇게 맞춰져 있는게. 정당 정렬이네요. 이렇게 힘을 쓰실거고. 대부분 이제 힘을 쓰실때. 이쪽으로 많이 써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엄지 발가락까지 꾹 눌러서. 그쵸. 여기에서 힘을 잘 써주셔야 되세요. 자. 우리 무릎 안좋으시니까. 무릎을 살짝 띄워놓고. 화이팅. 네. 이렇게. 오른쪽 한사리로 버티는 느낌으로. 네. 애가 도와주는 역할이 될거구요. 자. 왼발 뒤꿈치를 이제 이용해서. 누워서 뒤꿈치로. 똑바로 밀어내는거 하셨잖아요. 이제 이 발 뒤꿈치로. 이 숄더레스트라고요. 어깨 닿았던 부분을. 밀어보실까요. 쭉 밀게되면. 그렇죠. 끝까지. 정지. 자. 골반은 정면이시고. 앞벅지에서부터 쭉 늘어나는 느낌. 뒤꿈치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요. 네. 유전체 그대로 유지하실거구요. 자. 또는 이제 무릎이 앞으로 밀려나가시게 되면 안돼요. 무릎은 여기다 딱 고정을 시킬 때. 제 손을 밀면 안돼요. 네. 자. 이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왼발은 더 밀어내보실게요. 구부리시면서. 그렇죠. 쭉 밀었어요. 정지. 자. 왼쪽 앞. 엎지는 계속 늘어나셔야 하니까. 뒷꿈치로 더 밀어주세요. 그렇죠. 상체 주저앉지 않게 팔꿈치 펴주시고. 그렇죠. 상체를 세우고. 어깨 긴장 낮출거에요. 정수리 위로 계속 길어지세요. 벌써 힘들죠. 자. 오른발로. 오른발로. 바닥을 도장 찍듯 누르면서. 네. 그대로 이 엉덩이를 들어 올릴게요. 후. 내쉬는 호흡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앞으로 쭉. 딱. 다시 가볼게요. 자. 왼발 밀어주시면서. 마시세요. 자. 엉덩이 낮아졌어요. 맞추고. 팔꿈치 펴진 상태 맞나요.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면 안돼요. 특히 오늘은 더. 특히 더. 더 앉았다가. 자. 뒷꿈치로 바닥을 두 장 찍으면서. 둘. 올라갑니다. 그렇죠. 요렇게. 여덟 번 갈게요. 다시. 밀어주세요. 마시고요. 쭉 늘어내세요. 오른쪽 상체 주저앉지 않게. 여기 조금 더 늘려주셔야 돼요. 어깨 힘 빼시고. 자. 뒤꿈치 누릅니다. 셋. 전체. 다시 마시면서. 뒤꿈치 뵐게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늘어낼게요. 자. 뒤꿈치를 더 뽑아내볼까요. 왼발 뒤꿈치. 주저앉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골반은 정면이에요. 힘들어요. 넷. 후. 제 손 밀면 안돼요. 어. 밀려났죠. 다시 가볼게요. 다시. 마시고요. 그렇죠. 어깨 힘 상하지 않게. 제 손이 너무 너무 답답해. 응. 여기가 바이러니. 그대로 올라갈게요. 후. 세 번 남으셨어요. 다시 뒤로 갈게요. 뒤꿈치 밀어주시고. 마셨어요. 후. 자. 왼쪽 앞박지는 더 늘어나야 돼요. 여기 스트레칭 오늘 해야 된다고 나왔었어요. 자. 여기 제 주먹 들어갈 수 있게 올립니다. 그렇죠. 그대로 업. 후. 내쉬고요. 응. 두 번 더. 뒤로 다시 보낼게요. 어디 옆어요. 아니. 시계가 안 나요. 진짜 서운하네요. 하하하하. 여기로 밀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깨 빼셔서 후 올라갈게요. 마지막 가실 거예요. 자. 왼발 밀어주시고. 뒤꿈치로 밀어주세요. 여기 제 주먹 있어요. 누르면 안돼. 그렇죠. 제 손을 밀으면 안돼. 자. 5초. 하나. 늘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둘. 스트레칭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셋. 네. 네. 자. 턱 든 건가요 혹시? 아 네. 올라갈게요. 후. 요렇게요. 그래서 애는 스트레칭. 애는 이제 안정성 잡는 거. 요렇게. 반대편도 한번 해보실까요? 조심히 앞으로 넘어가셔서. 네. 어휴. 네. 반대쪽. 아휴. 킬락스. 굉장히 어려운데. 하하하하. 자. 손을 잡아주시고. 양손이 이렇게 잡아올게요. 아. 아. 하하하하. 뒷꿈치. 자. 뒷꿈치. 여기 딱 붙이시니까. 오른발 뒷꿈치를. 네. 더 붙여요. 네. 딱. 얘를 밀어내야죠. 제 손이 있는데. 제 손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요렇게. 왼발 다시 한 번 더. 여기 앞까지 오셔서. 제 손이 더 붙여요.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요. 어. 여기다가 고정할게요. 특히 이모를 더 주의하셔야 돼요. 네. 우리 발이 조금만 더 안으로 오실 수 있어요. 이 쪽으로. 네. 제 손이 좀. 어. 엘. 발이 다. 요렇게 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오른발 뒷꿈치로 밀어주세요. 이모를 살짝 구부리세요. 너무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오른발 뒷꿈치 밀어주세요. 미세요. 오른발 띄우셔야 돼요. 띄우셔야 돼요. 그렇죠. 쭉 밉니다. 민거 맞아요. 안 펴셨는데 무릎. 쭉. 쭉. 여기 제 주먹. 무서운 소리. 어깨 긴장 빼세요. 지금 보시면 왼쪽 무릎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네. 제 손 밀어야 돼요. 오. 요렇게. 오지마. 오지마. 앉아라. 무릎 따라가세요. 스탑. 여기 제 주먹 들어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여기 더 늘어나야죠. 앞뻑지. 그렇죠. 무릎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업. 마실게요. 오늘 꿀렁 좀씩이네. 무릎 꿀렁 좀씩 미시고. 굉장히 어렵네요. 그럼요. 자세 만들어야죠. 더 늘어나야 돼요. 스트레칭. 골면 정면. 왼쪽 무릎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업. 올라가세요. 후. 세 번밖에 안 했어요. 다시 갈게요. 오른발 밀어주세요. 따라간다. 가지마. 그렇죠. 제 손까지 오세요. 그렇죠. 여기 더 늘어나야죠. 주먹. 주먹 안 들어가네. 그렇죠. 어. 후. 굉장히 재밌는 운동이에요. 다섯 번째 갈게요. 울어도 되나요? 저.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요. 오른쪽 아팎이 안 늘어나요. 더 늘어나다. 골반 삐뚤어질 거예요. 여기 난리났어요. 다섯. 후. 올라가시고. 세 번만 더 갈게요. 오른쪽 아팎이 밀어주시면서. 아팎이 늘어나. 여기 시원하게 늘어나야 돼요. 시원한느낌 있어야 돼요. 골반 삐뚤어졌어요. 아니 골반 이렇게. 왼발 누르시면서 업, 후, 두 번 더 갈게요 들이마시고, 어이 관절 소리가? 밀어주시고, 팔도 붙이는 동작은 아니에요 어깨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셔야 돼요 긴장 빼시고, 무릎 제 손 밀어요 그렇죠 애가 그래서 자꾸 아프네요 오른 무릎 더 펴실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업, 후, 앞으로 발사된다 마지막 한 번 더 오른쪽 밀어주세요 오른쪽 왁꼭지 가동성 나오셔야 됩니다 정지, 어깨 긴장 뺄 수 있어요? 그렇죠 왼 무릎 제 손 밀 수 있어요? 오케이 5초만 붙여볼게요 하나, 어깨 산처럼 쏟았어요 둘, 그렇죠 여기 주먹 들어오나요? 셋, 들어오게 해주세요 넷, 여기 가동성 잘 나와야죠 이 무릎 여기 있는데 그렇죠 어? 몰라요 이게 누구 짤려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원래 눈이 좀 찌르려고 했는데